국제적 남자 글로벌 프로젝트 제 2탄 아시아 대학 랭킹 1위를 기록한 아시아 최고 명문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뇌색 어벤져 Yeah, let's go, let's get things started 이게 전략적인 것 같아요 So we have the discussion here 아, 뭐야? 이거 어떻게 맞췄어? 문제를 뺏기면 우리는 끝, 끝, 애플웨이입니다 저희 무제한 남자예요 감사합니다